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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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모르겠다 일단 연습장에다 적죠 예 미안해요 잠깐 기다려줘 자 봅시다 일단은 어 1이 초록색이구요 예 그 다음에 6이 검은색 그 다음에 9가 파란색이죠 예 그 다음에 아까전에 6이 빨간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식인데 일단 참조하구요 일단 참조하면서도 편리한번 진행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잘못되네요 미안해요 자 봅시다 일단 아까 거기로 한번 가보라고 어 아까 안열리던 문이 개 아 오케이 고마워요 예 그 다음에 A 누르고 어 오케이 열려라 하면서 오케이 열렸네요 자 이거 꽤 편리한걸 하면서 어 뭐야 어 꼬마 아이 잠깐 세이브 조심해야겠어 이럴땐 진짜 조심해야돼 어 조심 자 어려보이네 서책들 자 조심 어 꼬마가 사라졌네 얘 뭐 읽고있었지 한번 보자 서책상에 뭔가 끼워져있는데 뭐야 멈춰선자에게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게 뭐야? 멈춰선자에게 길이 열리지 않다니? 멈춰선자? 지방령이라고 아까 걔가? 근데 아까 지방령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한곳에만 머물러있잖아 근데 그거는 좀 아닌거 같은데 저 어쨌든 다른것도 살펴보죠 예 어 이거 빼고요 예 멈춰선자 스읍 별거 없네요 예 어 뭐야 남자란 뭐? 다시 보자 한번 남자중의 남자란 3 가만히 있어봐 그 1편에서도 이거 나왔었던건데 남자중의 남자라면서 원투하면서 예 진짜 근데 진짜 이 다음편 과연 이 여자가 지금 누구지? 어 맞아 신혼놈의 유키가 왜 예 나왔다간거 보니까 뭔가 좀 관심있는거 같죠 예 자 자 어 뭐야 저기 문이 열었어 이제 세이브 내가 아까 확인하지 못한거 같은데 자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뭐야 풍림화산? 유명한 말이죠 예 뭔가 색이 다른데 그니까 자 무사도 투호화장시도 있고 아 뜨거운 차나 마시고싶다 근데 풍림화산이니까 진짜 뭐가 색이 다르죠 어 보니까 이게 아까 숫자는 그거라고요? 166 아 잠깐만 1696이죠 아까전에 화가 구고 그 다음에 산이유 잠깐 이거 적고 보자 어 풍림화산 어 오케이 여기다 한번 보자 어 과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담겨진 모르겠으나 예 일단 풍림화산이 어떤거인지 잘 봐 봐야겠어요 여기다 보자 어 뭐야 자 어 뭔가 있어 얘 뒤에 뭔가 쓰여져있겠는데 자 이거 열아야 이거 밀어야겠지 으응 뭐가 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하면서 비키기 좀 비켜줄래? 어? 어떻게 어 어 이쪽은 닿지 않네 류타로도 안될거 같고 하면서 잠깐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키가 작다니겠지 자 어 가만있어 그러면 이걸 밀 수 있나 쓰읍 가만있어봐 뗄감 예 으 뼈잖아 하면서 아 이 대체 이성은 어떻게 된거야? 하면서 이걸 밀 수 있다 가만있어 그러면 서패를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어 일단 한번 보자 물러날 퇴 퇴로 한번 해보자 퇴 퇴를 이용하면은 뭔가 있겠지 어 퇴 물러나라 자 가만있어 이렇게 해주면은 오케이 됐네요 자 봅시다 뭐여고 정흑일 칠청산 배적삼 육녹자 라고 되어있는데 가만있어봐 일흑 칠청 가만있어봐 이것도 숫자와 관려있는거 같애 응 나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군요 자 봅시다 일단은 일 흑 칠청 칠청 삼이 적이고 육이 흑인가 그렇다면 일칠삼유 이름인가 이름 일까요 예 자 형님 어서오세요 자 다연구 여긴가 설마 저거 길어봐 세개의 숫자로 길이 열린다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지 풍림화산 흑청정로 가만있어봐 아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이거 어떻게 맞추지 이걸 일흑 칠청 적 삼 육녹 흑 아 머리가 분해지네 갑자기 또 일단 한번 맞춰보자 어 풍림화산 가만있어봐 이거 같은 숫자 맞추는거 아닌가 이게? 가만있어봐 그러면은 가만있어봐 1 6 9 6 1 7 3 6 하니깐 1 1 6 6 잠깐 길어봐 그러면은 가만있어봐 7하고 9는 어떻게 하는거야 가만있어봐 1 6 여기서 한번 맞춰 저거 7인지 3인지 어 이따 세이브하고 이따 아아 이따 세이브하지 말고 이따 어차피 3 흑 으악 크 아 크랩 함정이었네요 에 게임오버 와아 어렵네 어 다시 여기서부터 에 다시 이제 에 미안해요 물러나라 퇴 1 7 3 6 가만있어봐 요기 아까전에 폭리마사해야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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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죠 바람개비 이것도 있을테고 가만있어봐 여기 1 6 9 아 잠깐만 빨간색이 가만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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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생각해봐 어떻게 얘가 1 1 다음에 6 9 6 6 흐흑 어 이런식인데 지금 예 일단은 3개의 숫자로 길이 열린다라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풍리마산 이게 연관이 있나 가만있어봐 하 와 이거 머리아픈데 이거 괜히 좀 머리아프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은 스읍 이것도 좀 그래요 1 흑 7 총 3 배 3적 6록 이런식인데 에 스읍 이거는 일단 한번 생각해보자 어 잠깐 길어봐 잠깐 길어봐 여기있는 3자 여기에서 3자를 구할 수 있을까 어 아무리 씁니다 1 1 흑 흑 초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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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적어볼게요 일단은 풍리마산 화살때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거든 검은색이 일단 검색이 1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7 어 화있는데가 7이고 그 다음에 적이 있는데 3 그러니까 산인데 이거죠 그리고 초록색이 6 그러면 6173 그리고 가만있어봐 흑 흑 흑 6173에 흑 그 다음에 뭐에요 정 산 배자 정산배자 뭐야 이거지 흑 아 이상해 이상해 이거 이거 이상해 흑 흑 그러면 가만있어봐 그러면 가만있어봐 세기 숫자 6173 풍림 화산 풍림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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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따 한번 해보자 어 일단 세이브하고 세이브하고 일단은 음 음... 6, 1, 7 해볼까? 어. 6 아 뭐야. 어, 6, 1, 7. 꽝이네. 꽝! 게임오버도 참, 근데 참신하다 진짜. 미안해요, 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잠깐만, 거기 보니까 저, 요거 있잖아. 요걸 혹시 빼고 하는거 아닐까? 내 생각에 맞다며? 파란색을? 그러면은 우선은요. 6, 1, 3을 해보자. 어, 6, 1, 3. 6, 1, 3 한번 해보자. 6, 1, 3 해보고, 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6 1 3 꽝이네. 어허 다시 한번 보자, 일단은. 여기에서 이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람개비가 바람처럼 돌고 있다. 9, 7 화, 화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 뭐가 아, 섭, 아 지거 그거 없지요. 섭회가, 어. 바람개비 장식도 있고 가만히 있어봐. 요걸 빼고 하는거가 설마? 녹색을 빼고 한다면은 1, 7, 3? 한번 해보자. 어. 1, 7, 3. 1 7에 5ひ 5 2, 3. 2, 3, 2, 3 계단에 나왔네요. 여기다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계단 올라가고, 세이브 아, 6과 1을 빼고 하면 그게 나온다? 아아 아, 예. 고맙습니다. 정보 고마워요. 어, 뭐야? 무슨 소리지? 하면서 설마 어, 뭐야? 아하, 이것도 뭔가 좀 있네. 어. 이때 그 밀어야 하나? 오! 뭔가 움직였어요, 자. 내가 이거 퍼즈 진짜 싫어하거든. 아, 이거 막혔다 진짜. 아, 다시 돌아가. 자, 다시. 이걸 어떻게 미냐. 내가 진짜 퍼즈 진짜 싫어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퍼즈 싫어하거든요? 어. 아, 겹치는 색을 뺏어야 하는 거라구요? 아, 그랬었구나. 어,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예. 이렇게 해서 밀어주고. 잠깐 이런 식으로 가면,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하. 아하. 일단은 다시. 다시 다시. 어, 어떻게 빼냐. 음. 어. 요거를. 이때 이렇게 밀어주고. 밀어주고. 아, 안되는데 이것도. 이때 밑으로 한번 밀어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데도 안되네.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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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읍. 쓰읍. 아하. 모르겠네. 큰일났다. 지금 여기서 막히면 또 그렇다네. 야. 어떻게 밀어내 지금? 아, 예전에도 이런 거 밀다가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제가. 어. 됐어봐. 요거 밀고. 잠깐만. 요거 밀고. 요거 밀고. 아, 이렇게 하면 막히는데. 아, 막혀 막혀 막혀. 다시 다시. 오케이. 쓰읍. 아아아아아아. 제발 생각해보자. 어. 어. 쓰읍. 이러면 답이 안나온다. 어. 답이 안나와. 흠.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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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이것도 아닌데 이거? 흠. 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잠깐 생각해보자. 흠. 잠깐 마우스 보여주면서 해줄게요. 예. 일단. 유튜브 보시는 한, 한이 있어서. 예. 미안합니다. 마우스 안보인, 안. 보, 보이게 하는 거 잊고 있어서. 미안해요. 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요거 밀어봤자 손을 깼고. 요것도 밀어봤자. 일단은. 아이고. 요것도 밀어봤자. 스파이크랩이 있고. 어. 밀어주고. 밀어주고. 밀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 길이 열어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아. 뒤로 빼기도 안되네. 이거 어떡하냐. 뭐 다른거 없나? 길이 지금. 여기도 막혀있는데. 지금. 흠. 일단 잠깐 내려가보죠. 어. 아. 돌아가고있다. 아. 진짜. 이러면 안되지.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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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밀지? 일단은. 방문샷. 요거 밀고. 네. 요것도 밀어주고. 요렇게.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 자 이것도 영... 길이 꽝인데 다시 생각해보자 요거를 민다고 한 번만 밀어주고 잠시만 한 번 밀어주고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잠시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 요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준 다음에 응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밀어줘 요렇게 요렇게 아 이것도 우리가 더 답이 안 나오는데 가만있어봐 우선은 요거 밀어주고 요거 요렇게 이렇게 밀어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아 이것도 아닌데 내가 가만있어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생각해보자 아... 머리 아파지는데 이거 이따 요렇게 요렇게 밀어주고 요렇게 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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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머리 아프겠다 이거 요렇게 밀어주겠다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요렇게 요렇게 아 이것도 아닌데 아 어떡하냐 이거 아 그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요 지금 아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아 이거 어떡하냐 아 아 어쩔 수 없다 예 자 일단은요 시간도 시간인거니와 자 오늘은요 예 이쯤에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런 퍼즐에 진짜 엄청 약하 약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정도일 줄은 몰랐어 진짜 아 어떻게 하냐 이거 잠깐만 한번 더 해보죠 어 한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은 이따는 다시 다른거라 다른거라고 이따는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아 진짜 자제 같은데 어 요렇게 해서 밀어주고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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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아니다 하 아 머리 아 몰라 몰라 일단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죠 아 미안해 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일단은요 시간도 시간인거니와 자 일단은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 미치겠다 자 어찌됐던간에 지금까지 예 이즈.. 어 미안해요 곰포즙그룹게임 류타로전기 이즈모성이었습니다 예 어 여러분 죄송하구요 예 내일도 이어서 예 이즈모성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utti 이즈... 네 이즈... été.... eni... 이즈... 그국 화 딱 이즈... מאח 레이컴... vous Tennesse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